자리를 탐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익이 아니고 지금 세대의 노후와 다음 세대를 생각했으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망해야 나중에 망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기호 사무총장의 여당 북송 이명은 탈북 브로커였고 살인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 다 나오네요. 문정부에서 유엔사의 북송이 막히자 국군을 시켜서 판문점을 동문을 열었다. 특공대 와달라 4시간 전 전화 북송협조도 공문도 없었다. 셀프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 여당의원 전원회 연판장 사라진 김건희 이주공백 윤석열 지지율 악영향 판단한 관측도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열심히 잘하더라도 잘하더라도 근본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인기도나 지지도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배경이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인기나 지지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공직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올라가게 되면 보좌진이 글도 써주고 그다음에 의전에 대해서 코치도 하고 그다음에 방송에 나가면 이런 말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런 말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마지막 최종 연출자는 자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수많은 정보를 입수하지만 뭘 할 것인지 뭘 하지 않을 것인지 다음에는 뭘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는 걸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계속 이렇게 엮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연출자와 마지막 책임자와 마지막 행동하는 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지 김건희 여사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왜 떨어지냐 사람마다 제각각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의견은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인 것이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체제를 전복시키는 선거 부정 문제가 2017년 이후에 6번 발생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의 선거인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마어마한 선거 부정이 있었고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특표특표수가 전국 차원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을 당선인 신분 2개월 60일 그리고 집권하고 100일 여러분들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럼 그건 대통령이 직무유기죠.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업무를 수행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뭡니까? 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건 전혀 관계없이 가장 긴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소위 사안을 대통령이 깔아뭉개고 있다. 이렇게 지지층들이 보는 겁니다. 제 자신도 대통령이 동서남북을 구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고 자기 지지율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야기죠. 어떻게 그 자리만 가면 그렇게 다들 이상하게 돼버리는지 이상하게 안 되기 위해서 청와대에 나왔는데 그래서 용산으로 갔는데 그거 참 희한한 거죠. 침략이 발생했는데 그 침략을 6개월 정도 기다려줬으면 엄청 기다려준 거죠.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같은 선택이 선관위에게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에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7월 28일 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대법관들이 내리는 판결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무관심과 소위 그 무기력함에 상당히 잘못된 신호기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김륜한 님이 왜 그렇게 부정선거 수사를 파헤치는 것을 무서워하는지 4.15 총선 뿐만 아니라 3.9 대선에서도 본인이 350만 표나 도덕을 맞고서도 탄핵당할까 무서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의를 세운다고 하십니까? 탄핵당할 때가 두려워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법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소심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치고. 현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며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키가 좀 그렇게 크지 않고 야무지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야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키가 크고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들이 허당인 경우가 참 많죠. 허당인 경우가. 여러분 보시죠. 한동훈 씨가 강단은 좀 있네요. 손해배상 청구 노재단 개장 추적에 대해서 황희석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주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 모양인데 2억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최재형 국회의원은 윤석열 소통에 문제가 있다.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지지율이 하러 간다. 이 사람은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는 하고. 얼마나 세상에 허당들이 많은지 우리는 최재형 씨를 보고 참 많이 배웠죠. 윤석열 소통에 문제가 있고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지지율이 하러 간다. 지지율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최재형 씨. 하고 싶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지지율이 하러 가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대통령한테 말씀을 해야지 그냥 나오는 대로 씹으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소통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박 탄핵 언급에 김기현 심판해도 오만 DNA 못 버려. 아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윤 대통령한테 표를 줬던 사람은 기가 찬 거죠. 가짜들 청소하라고 당신한테 표를 던진 거고 적폐를 청산하라고 당신한테 표를 던졌는데 당신 지금 뭐하고 있나?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당신 지금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검경 이재명 의혹 수사 중 사법 리스크 실제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안 된다 이야기죠. 감방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뜻이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손댄다. 윤석열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아니 국회가 다 가짜로 가득 차 있는데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정부가 뭘 하겠습니까? 참 딱한 분이네. 뭘 가지고 이 난국을 탈출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돌파구는 뭘까? 돌파구는 뭐가? 이게 뭐 신용호나 이런 사람들은 중앙일보에 이 칼럼들이 다 여러분 뭡니까? 본질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언론의 칼럼이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핵심 사안인 선거부정 문제를 그냥 깔아뭉기기 때문에 나오는 대안이라는 게 다 헛소리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헛소리들이. 윤 대통령의 돌파구는 뭘까? 안 읽어봤습니다. 소통을 잘하고 뭘 하고 이런 게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침묵하는 한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이고 급쟁이고 그다음에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판관하겠죠. 당신이 공정상식을 외쳤는데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표를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열심이 뭡니까? 어떻든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여기에 그냥 여론조사하는 거잖아요. 오늘 댓글 남기시는 지금 이 창에서 대화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 뭡니까? 이분들이 그냥 여론이지 않습니까? 바운플롬님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유로 부정선거는 확실히 수사하시오. 김근선님은 이런 무능한 대통령 어찌 5년을 보내겠습니까? 용호님은 공정의 정의의 시작은 부정선거 때려잡는 겁니다. 송승수님은 나라가 이상하긴 합니다. 이재명이 벌써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참 여러분 동아일보를 보면 오늘 동아일보에서 일면이 전세 대출 금리 동결 그거 뭐 그러면 행정부와 금리도 결정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것이 김순덕 대기자가 참 재미난 칼럼을 썼네요. 이재명은 출마했고 이미 대선이 시작됐다. 아주 참 시사적인 그런 제목이네요. 이재명은 출마했고 이미 대선은 시작됐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